방금 얘기는 안 나가는 거야? 어, 안 나가는 거야. 나 이거 좀... 나 싫어하지? 선생님이 XX 이래가지고... 맛있어 하면 안 돼. 근데 어떻게 시작하지, 처음에? 오글코리. 카메라 안 맞으면 안 돼. 저 이렇게 앉아있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지라고 합니다. 김예지라고 합니다. 저도. 저도. 여기 저랑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아 진짜? 볼터치 바르고 왔어요. 2월에 시골을 뗐어요. 시골 떴다가 9개월 됐을 거예요. 강아지는 3마리 있고, 고양이는 1마리 있어요. 독벌 모임도 있고, 독서 모임, 겉기 모임. 모두 중독이네. 작년이었나? 김예지를 이렇게 쳤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19년도까지는 저만 있어가지고. 두사님이 1등 몇 년도 들어오셨죠? 18년도. 18년도. 2등이 누구지? 2등으로. 제가 지금 보시죠. 직렬이 사회복지. 사회복지 직렬이고. 간호직. 간호직이고요. 제가 이제 2020년도 10월에 들어와가지고. 응. 전 행정직. 21년에. 작년에 들어왔고. 녹지직. 20대라고 들은 거 같은데. 98년생. 이제 25살이에요. 2등. 와. 올 때 나갔고. 들어올 때. 아기가. 여드름 나가지고. 보터치 해야 돼. 같이 있으면. 미용살림바이오맥 증명서 발급. 그래? 목재생산업 등록. 미용살림바이오맥 증명서 발급. 랩바람지 안하는데. 이제 목공체험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목공체험장인데. 유아 목공체험반이 있고. 액자 틀 만들고 못 가구 고치기 이렇게 다섯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한 2주면 예약이 조금 다 차고 있어요. 인기가 많네. 저는 지금 암환자 의료기 지원이랑 희귀질환자 의료기 지원 고향시민건강센터 중산 운영도 하고 있고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사업도 하고 있어요. 본인 건강을 잘 챙기시는데. 다른 사람 건강을 챙기시느라. 저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 사업이랑 장애인식 개선 사업이랑 시설 종사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발달장애 개인별 지원 계획 상담도 하고 정보 제공해주고 저는 홍보팀이니까 주된 업무는 고향 시청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방법이나 댓글 관리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고 동에 가면 TV가 하나씩 있어요. 시정보 영상을 TV로 편성해서 만드는 건데 몇 시에 어떤 영상을 나오고 동에는 이 영상 내보내고 홍보 시청자 아니면 이 영상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시생 때 공무원이랑 실제로 일했을 때 공무원이 좀 다르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힘들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 한 번. 공무원 하면 되게 한가하고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딱 이렇게 하고 월압에 월압에 이제 막상 일을 하다 보면 야근할 때도 있고 계속 이제 민원분들이 계속 오고 하니까 제가 예전에 사기업에서 오래 일했었는데 급여는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딱 보고 160만 원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 뭐 더 들어올 게 있구나. 아니요. 끝이래요 이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한 달까지는 조금 아 이게 맞나? 약간 이게 조금 공부했던 전공이랑은 이게 딱 막상 실무에서 이게 써먹으려면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지나니까 이 정도면은 할 수는 있겠다. 그리고 평생 직장 뭐 안정적이고 철가통이고 괜찮겠다. 근데 또 복지카드가 있고 휴직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기를 낳으면 3년 쉴 수 있다는 그 희망 그거 하나로 지금 사는 거 같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 좋은 거 얘기하라니까. 안 좋은 얘기가 몇 시간씩 다 얘기하는 거야. 비상근무 서고 맞아. 그리고 보건소 지원 나가고 맞아요. 비상근무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싫어요. 산불 나서. 아 그러네. 저희 1년 중에 6개월이 비상근무를 서요. 보건소 앞에 있으면 숙연해지는데 아 맞아요. 보건소 앞에서 어 나 지금 약간 우리 최대 4시간인데 어 나 지금 4시간 얘기해놓고 코로나 업무가 이제 보건소가 줄어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6시 이때 가면 퇴근하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서 퇴근 후에 퇴근 후에 오늘 뭐 할 거예요? 운동도 하고 음 그런 거 좀 유튜버들은 다 화려해 보이고 다 막 스페셜해 보이는데 내 일상은 뭐 보여줄 게 없다 생각을 했는데 어깨는 가만히 있고 무관절까지 어깨는 가만히 있고 무관절까지 다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니까 이 모습을 좋아해 주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촬영 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자리 안을 찢어야 돼 ㅋㅋㅋㅋㅋ